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다입니다 예 리아리다의 새로운 영상 코너 PLC 제작기입니다 이게 PLC 제작기가 뭐냐면 제가 PLC를 만드는 과정을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쨌든 주제는 전달됐으니까 바로 본으로도 들어가죠 이번에 만들어볼 PLC는 말이죠 원퍼맨에 나오는 관절의 패닉 아니 음속의 소닉입니다 자꾸 관절의 패닉이 입에 붙어가지고 어쨌든 음속의 소닉 만들어보겠습니다 만들려면 일단은 베이스를 기준으로 만들거니까 그럼 만들어볼까요 잠시만요 됐어 안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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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충 이렇게 헤어스타일 완성했습니다 실제로 영상편집한거 보면은 별거 안진한거 같지만 이거 한 30분인가 1시간인가 만들었을거에요 어쨌든 이렇게 헤어스타일로 대충 완성됐구요 이제 또 이제 얼굴을 꾸며볼 시간입니다 얼굴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얼굴 한번을 얼굴 꾸며보죠 얼굴... اخ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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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소닉 제작기 2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레알이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